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그럴리가요 아 맞는거 같은데? 아닐걸요? 그런사람이 이정도 점수에 있어요? 아 맞네 오 총 기..총 예쁘다 총 예쁘다 확실히 핑이 낮으니까 쉬프트 쓰면 화면 밀리는 현상은 없네 옝 좋음 응 좋음 딜이 좀.. 불안불안한데? 네 아이 시바 이거 아 나 공주는 사람도 없네 이거 아 정크렛한테 주시면 정크렛 평타 180 탱커 녹일 수 있어요 아 이거 뭐 믿어야 되나 말할텐데 아 일단 오케이 입구에서 막 쳐도 저희 뒤에서 못 막을텐데 멘트.. 멘트에 없어 입구에서 못 막을텐데 근데 정크렛이 쓰레기인데 뒤에 가면 한번 해볼게요 최대한 최대한 해볼게요 일단은 어그로 끌면서 입구에서 막을거에요? 아냐 뒤에서 막을게요 겐지 겐지 나이스 나이스 루시우 다운 멘트 하나 있어요 겐지 위에 겐지 만사 빠졌구요 예 겐지가 부터 부섰어요 나이스 자리야 자기 실드 빠졌고 리퍼 왼쪽으로 들어왔어요 리퍼 왼쪽으로 겐지 덫 겐지 다운 아 실드 아 감사해요 아나 다운 리퍼 리퍼 왼쪽에 들어왔어요 리퍼게 B 리퍼게 B 라인 오른쪽 라인 라인 뽕 라인 뽕 루시우 다운 상대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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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측 앞에 아나 다운 상대 노일러 노일러 라인 개피 네 라인 다운 겐지 혼자 있어요 겐지 혼자 라인 겐지 뺐어요 리퍼 왼쪽 리퍼 들어왔다 리퍼 들어왔다 리퍼 반피 반피 리퍼 왼쪽이에요 리퍼 채웠어요 겐지 왼쪽 겐지 궁 이모트 어디 그 안에 우리팀 히트쪽 왼쪽 왼쪽 도망갔어요 왼쪽으로 들어왔다 라인 뽕 아이고 디바가 막아주네 이거 아 리퍼 좋심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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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 위에 루시우있다 위에 루시우있다 여기 여기 루시우 위에 리퍼 밑에 야이 개자습더라고 위혀라 임마 저 아닐까요 괜찮다 전 영화 안쓰는데 전 착실하게 팀 보 들어와서 팀과 소통을 합니다 자리아 왼쪽 자리아 더 끌렸어요 다운 디바 로워드 없어가지고 상대 3탱 3탱 오른쪽 그 디바 진짜 눈대기들이에요? 제가요? 아닙니다 겐지가 좋은거 잘라요 안우피스에서 잘봤어요 예 아이고 누군진 모르겠 어이구 막지 라인피 없어요 나이스 나이스 겐지 뒤에 겐지 뒤에 다운 다운 자리아 자기실도 빠졌고요 어차피 5초동안 못하요 제가 여기있습 어 어차피 5초떡은 못하요 제가 여기있음 헤헤헤헤헤헤헤 으헤헤헤헤헤헤헤헤 아잇 뒤에 리퍼 뒤에 리퍼 왼쪽에 리퍼 망령어 빠졌고 왼쪽에 있어요 우리팀 기지쪽에 리퍼 겐지 반사 빠졌고 상대 왼쪽으로 돌아오라고 하네 뒤에 리퍼 왼쪽 뒤에 리퍼 망령 빠졌고 왼쪽 위에 리퍼 망령 없어요? 겐지도 왼쪽 뒤에 겐지 뒤에 겐지 거점 뒤에 겐지 거점 뒤에 있어요 이거 자리아 궁으로 한번 들어갈 것 같은데요? 퀸티 다운 10초 남아가지고 이거 윈스턴 들어온다 윈스턴 들어온다 윈스턴 들어온다 너프 피할 수가 없다 베토르비 형 쿵 나이스 나이스 리퍼 채웠어 윈스턴 억소서 추가 시간 살짝만 떨어지게 하면 돼요 황금 무기 저 3개 있습니다 나이스 제냐타 논쟁이 아 제냐타 정클의 1조 3개 깔끔하네요 빠데냐고요? 아니 경쟁전인데요 여기 빠데일 내가 정클의 궁 상향 쓸만한가요? 논쟁이 궁성은 아니에요? 예? 뭐 아프리카나 이런 건 아니에요? 저요? 아닙니다 저 어 트러비야? 이거 원챔인가? 이거 뭐 그렇겠죠 저는 뭐 딴 거 해도 상관 없으니까 뭐 근데 정클에도 상관 없을 것 같은데 어 트러비야 원챔이다 아니 정클의 ㅆ이 논쟁이님 정클의 밖에 안하니까 어 뭐 정클의 정도면 어 트러비야 원챔이다 진짜 원챔이야 아 원챔이었어요? 근데 원챔으로 여기까지 왔으면 그만큼 실력이 된다는 얘기니까 와 나 하나 안쓰지 와 믿을만 하지 않겠습니까 아 왠지 잘하시더라고 대박인데 아 트러비야 아무나 잘 못하던데 아 트러비야 아무나 잘 못하던데 저한테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에이 말 밀면 돼요 아 근데 못해도 최소한 지지는 않으니까 이봐 이거 아 나 한 번만 줘도 솔직히 말하길 정상이네 토르비온한테 나중에 궁찼을 때 하면 거의 토르비온 토르비온 금총이야 그냥 샷건 샷건으로 그냥 탱커 머리 뚫어버릴 수 있는데 토르비온 금총 구경좀 해야겠다 토르비온 콧구멍토 금색이야 이씨 아이씨 이씨 코에 금 금 그거 했네 금고 해놨는데 코에 지금 구경가서 토르비온이 당황스러운 것 같은데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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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저한테는? 어? 봤으면 정크레스로 카운터 치면 되니까 네네 정밀 때 빨리 잡아려옵나요 위도우도 있어? 위도우 정면 위에 어 뭐야? 아니 뜬금없이 죽었어 구드름 맞은 거 같은데 샥? 메이한테 맞고 아 그렇네 뚫고 들어갈까요 그냥? 오른쪽이야 오른쪽 나 공원 오른쪽 있어 아나 공원 왼쪽 맥크리 아우씨 아이고 아파라 일단 오른쪽으로 이석 밖고 오른쪽으로 뚫고 들어가죠 DBN kaps시다 kapsyta 너무 아파 너무 아파 파티한테 이따 갓 어! 봤으? 으응.. 채웠어 파티한 줄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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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젖먹어나 봐 시가 여 바꿈 이 후기 갱지 바꿀께요 힌트 쳤어요 나 공 안썼어요 일부러 힛도 없네요 지랄 힛 로드호그 갱신이야 로드호그 얼마나 났어 나이스 들어갑시다 위도우 다운 에프 겐지 바스 어딨어 바스 겐지 다운 로드 개피 로드 다운 바스 궁 바스 궁 하하하하 장난감 바스 다운 바스 아주 좋아 경쟁자 최고 기록 오 이번 시즌 아닌 전시즌 전시즌 86점 이번 시즌 4041점인가 저는 친추 자리가 200명이라서 꽉 예 아 한 명 정리해주세요 예? 정리 한 번 해주세요 아 그렇게 하면 매판 만날 때마다 계속 정리가 됩니다 하하하하 정리 한 번 해주세요 하하하하하 친구 맨 몰래 한 번 해주세요 하하하하 핼 하하하 으으 한 colored 한 번 생각해볼게요 Eff 제가 친구가 너무 소중한 분들이라서 어 정리하기로 일단 그가 한 번 이 vino쟁이님 되지 않진 않긴데? 예 눈쟁이 예 이진분도 안 봅니다 저 им 아 감사합니다 으하핳 하핳핳핳 economists alles 따라가는데만 수고하셨어요. 예 수고하셨어요. 그래픽 품질 하옵합니다. 일부러 하옵해요. 왜냐면 높으면 높을수록 눈뽕을 심하거든요. 효과가 너무 많아지면 눈이 아파요. 자 그러니까 이 상황 인지가 잘 안돼요. 너무 그래픽이 화려해지니까. 그래서 오히려 하옵을 합니다.